가자 고마워 여기다 들어갈 수 있나? 홀로그램 시뮬레이션 작동 시뮬레이션 작동 캐리어 60리터 더 큰 캐리어 80리터 골프백 130cm 보스턴백 2개 2개나요? 곰돌이 인형 120cm? 근데 이건 왜 가져가는 거야? 얘도 데려가 트렁크 총 용량이 502리터니까 다 싣고도 공간이 남는 거야 제일 되네요 좋아! 적재! 동급 최고 수준의 공간성으로 당신의 멋진 날들을 위해 드라이빙 딜라이트 올 뉴 K3